여러분들께서 그 집에 준비가 돼있을 수도 있구요. 또 준비가 안되신 분들은 마트에 가시면 그 세수비누 가운데 손에 그 쏙 들어올 크기의 그 원형 그 형태의 세수비누를 팝니다. 올해가 그 용의해입니다. 또 정월 대부름이 그 만올이 뜨는 그런 날이니까요. 이렇게 그 둥근 세수비누 하나 그 준비를 하시게 되면 이게 또 돈복을 크게 그 불러들이는 그 풍수 소품이 되어줍니다.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라벤더 세수비누를 그 추천을 해드렸었죠. 이걸 그 포장을 뜯어서 의자나 그 소파 가까이에 그 바닥에 그 하루 두시기 바랍니다.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용의해의 그 주인은 자리 가운데 그 최고 높은 자리 그 황제의 그 자리를 또 암시합니다. 이때 그 집에 있는 그 의자라든지 또 소파라고 하는 이런 의자 공간의 그 주인은 정월 대부름 날 그 귀한 돈복을 불러들이는 그 상스러운 그 자리로서 또 풍수지리적인 의미가 실리게 됩니다. 의자나 그 소파에는 길한 손님을 그 맞이하게 되는 또 손님을 위한 그 여백의 공간을 암시합니다. 이때 그 향이 좋은 그 세수비누 하나 그곳에 그 두게 된다면 그때 그 형태까지 또 원형 그 형태를 갖추게 된다면 세정 정화될 그 부정성 퇴치 효과까지 또 가미가 됩니다. 청결하고 또 순도 높은 그 돈복을 집안으로 또 불러들이게 됩니다. 이렇게 돈복 터지는 그 풍수용으로 배치한 그 세수비누는 그 두셨다가요 세수비누를 그 사용하실 일 있을 때 그때 그 사용하시면 됩니다. 흔히 그 우리는 그 정월 보름 날 하면 그 오곡밥이라든지 또 찰밥 또 식단에서는 그 나물 종류 그리고 각종 포럼 이런 것 등을 그 먹는 것을 먼저 그 떠올리기 쉽죠. 이날은 그 돈복의 풍요로움을 그 상징적으로 담는 날입니다. 그렇게 될 때 그 돌아올 열두 달의 그 채수를 또 가득 불러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. 이날 그래서 굳이 그 생선을 여러분들께서 그 먹을 일은 그 아니라는 것입니다. 올해가 그 청룡의 해입니다. 청룡은 그 동해바다 용신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날은 그 비린 것을 그 피해주시면 또 좋다는 그 이유가 되겠죠. 또한 그 이날은 그 싸서 먹는 그런 음식이 돈복을 크게 그 불러들인다고 하는데요. 김이든 물미역이든 추나물이든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뭘 그 싸서 먹게 되는 그런 그 풍수 행위를 하게 되면 또 돈복을 크게 그 불러들입니다. 또 만두 같은 것도 그 속에 여러 그 재료들이 또 빚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도 또 돈복을 크게 그 불러들입니다. 또한 그 형태까지 또 둥글둥글하기 때문에 이런 그 용혜와 궁합이 맞죠. 결국 정월 보름날은 그 비린 생선이라든지 찬밥, 라면 이런 건 그 될 수 있다면 꼭 피하면 좋은 날이기도 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